안녕하세요. 나는 너랑 같이 있어서 좋아. 좋다고.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절하ks sit σוד cachorri.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오늘의 공부는 오늘의 공부가 되었고, 오늘의 공부는 오늘의 공부가 되었고, 오늘의 공부는 오늘의 공부가 되었고, 오늘의 공부는 오늘의 공부가 되었습니다. 어디가나요? 우리는 지금 광화문 책마당이랍니다. 가서 열심히 책을 가세요! 책 읽고 공부할거에요. 네, 빨리 가세요. 자, 가서 자리 잡습니다. 차이와는 연습 공부를 할겁니다. 네, 빨리 차요. 빨리 가봐요. 오늘 하늘이 너무 예쁘다. 하늘이 예쁜 날 현남매랑 나왔습니다. 자, 이제 선선해서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책마당이 맺히네. 바다에 같은 재즈는 멋진 재즈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나무소입니다. 안녕! 무슨 책 읽어요? 엄마 보여주세요. 왜 이렇게 재밌어요? 아이고, 이제 신나는 시사입니다. 오늘의 방향은 이 책은 absolutely 이틀 거에요. 오늘의 방향은 제가 손안이라서 당신이 하세요. 오늘의 방향은 여기는 여행입니다. 뭘 어쩔 수 있을까요? 불포도 그가 쓸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당믹하는 게 아닐까요? 계속어진 아닙니다. 먼저 예상에서는 날이 8만 원가시아가 되는데요, 와우! 나는 나를 가지고 있는지 태어났어! 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가 맞네 어디가? 여기가 좀만 걸려실래요 오케이 너는 어디가 있어? mil 이거 쏸? 엄마, 너가 너가 쏸이 수학이 킵책을 해야돼서 못 풀었다고? 어 못 풀었는데 내가 어? 고현이가? 얘는 수학이 진짜 잘하는데 오 잘하네 내 일기 싸줄래 자 내 일기 싸줄게 재미있어? 책 제목 보여줘 재미없어? 처음 사랑해 처음이세요 캠핑 온 거 같아 수현아 캠핑 온 거 같아 이승현 이승현 캠핑 온 거 같아요 이승현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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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해주세요